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11월에 아오키즈 나오기 전에 했던 건데 1등부터 12위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신샹, 공복빅마, 검은수염, 레일리, 루치, 불사보, 카이도우, 행콕, 스네이크맨, 로우, 우루지, 미호크, 드레이크 여기였는데 일단은 아오키즈가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 그치? 아오키즈가 어디로 들어가느냐인데 불사보가 언제 6위로 떨어졌니? 이번엔 6위로 떨어졌구나 나는 7위 정도에 오지 않을까 요기 카이도우보다는 그래도 아오키즈가 나지 않을까 불사보보다 위다 아오키즈가 신샹이라 공빅 바르던데요 오호 6위 6위 보십니까? CP0 루치보다는 밑에 있다 요기다 요기 요구역이다 요구역입니까 요구역? 자 여러분들도 의견을 주세요 나도 한 5위, 6위 구간 보고 있기는 해 근데 5위는 조금 높은 것 같고 한 6위 정도 구간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오키즈 5위 아니면 6위 행콕도 올려야 돼 행콕 올려야 된다 아 나 이번에 검은수염으로 석화 대보니까 행콕의 위대함을 알았어 어 자 행콕이 카이도우 잘 잡아요 내가 이번에 검은수염이 석화 당해보면서 그때 내가 분명히 느꼈잖아 아 이거는 어 이거는 진짜 아니다 와오키즈 4위 할 각이다 펭돌이나 아오키즈를 4위까지 보고 있어요 자 조금 크게 봐야 돼 유비말이 맞긴 맞아 좀 큰 틀에서 보긴 해야 돼 자 우리 폭풍 전문가님 오셔가지고 좀 여기 팁을 좀 주세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구간도 6위에서 7위 구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오키즈가 일단은 그냥 기본 딜이 좋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CP0 루치랑 아오키즈를 놓고 봤을 땐 검은수염 블랙홀 있을 때 아오키즈가 올려요 카이도우 아래 행콕이 그게 적당해요 CP0 루치냐 내가 봤을 때 요 구간이거든 요 구간인데 얼음만 피하면 루치 승 근데 얼음으로 때리는데 얼음을 어떻게 피해 그거 패잔트 빼기 좀 아쉽잖아 그게 한 사람만 때리는 거니까 그거 아이스버드 불사보보단 좋다고 생각한다 사실 난 불사보 쓰긴 하지만 불사보는 회복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지 후차님 멋져요 합이형은 뭐 원래 잘생겼지만 아니야 과장아 불사보야 이거 쿠잔 힐스로 붙으면 루치 그냥 고양이 돼요 아 팽돌이는 말을 참 재밌게 한다 진짜 쿠잔 힐스로 붙으면 루치가 그냥 고양이가 되는데 레일리를 내리고 아웃키즈가 4위 와 그 정도야 야 장난 아니네 야 아웃키즈가 진짜 뜨거운 감자다 근데 내가 봤을 때도 레일리랑 견줄서는 아닌 것 같고 그치 일반 사성캐 중에는 가장 최상이면은 레일리도 초패캐는 아니니까 최상이네 레일리가 지금까지 해온 깡따구가 있는데 그치 그 경력이 있는데 경력과장이지 경력과장 레일리가 일스 끊기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제가 한번 뭐랄까 주관을 조금 발휘해서 요거 조금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리도 일반캐잖아 맞아 저 쿠잔으로 레일리한테 죽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신샹이 누구예요? 레일리 일반캐야 샹크스 그 모자 쓴 샹크스 말고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조금만 정리해볼게요 자 일단 6위에 아웃키즈 쿠잔 넣겠습니다 속성이 좋아 불사보가 속성이 너무 약해 자 카이도우 8위 넣고요 신미호크가 요렇게 이별띠 할 것 같은데 스네이크맨은 아직도 난 좋은 것 같은데 스네이크맨을 12위로 보냅니다 그리고 신미호크를 9위로 넣습니다 자 요저께 정리해볼게요 어떠세요? 자 스네이크맨이 진짜 좋은데 나는 스네이크맨을 잘 쓰거든 그래서 스네이크맨이 좋은데 근데 조금 조정이 돼서 어 쿠자니 6위 불사보가 7위 그리고 카이도우가 8위 헨코 헨콕이 9위 미호크가 10위 11위 야 우루지하고 스네이크맨 남네 아니구나 11 야 진실한게 뭐야 대체 샹크스 하왕 샹크스라고 써줄게 로우가 신미보단 좋아요 야 SS에서도 외과일로우 쓰는 애들 되게 많아 헨콕이 카이도우보다 좋고 야 카이도우는 근데 평딜이 워낙 좋아서 얘네들 벌써 지금 기싸움하고 있네 펭도리와 문군이 벌써부터 기싸움 들어왔어 자 석화가 너무 잘 걸려 맞아 아 카이도우를 얘네들이 카이도우가 넘산데 자 조금만 더 조정해볼게요 그럼 아 이거 헨콕이 근데 어느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게 헨콕한테 검수염이 석화 많이 걸렸거든 헨콕 카이도우 외과일로우 우루지 야 우루지냐 스네이크맨이냐 그럼 우루지와 스네이크 대결 자 우루지와 스네이크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우 우루지요 오우 오우 아 내가 우루지를 잘 못써 사실은 우루지 5성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로써 스네이크맨도 이별을 했네요 결국은 자 11월 2차에 아오키즈를 포함한 원바로우 1위에서 12위까지 캐릭터 순위를 매겼습니다 근데 나는 스네이크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하비형 쿠자니 루치 위입니다 오우 루치냐 쿠자니냐 나는 개인적인 어 애정으로는 쿠자니 더 높다고 본다 루치죠 루치백으로 쿠잔 잘 잡아요 좋아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요렇게 정리할게요 대부분 루치는 못비비인데 음 근데 맞아 쿠자니 특성이 있는게 진짜 좀 메리트야 오우 자 오늘은 그럼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오키즈를 포함한 하비 채널 최신 원바로우 탑투엘구 캐릭터 등급표 순위표입니다 자 1,2,3,3위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사방 샹크스와 공복빅망 검은수염 사미가 검은수염 그리고 사미가 레일리까지 되겠구요 어 사방 샹크스가 아직도 최강인 이유는 내가 이제 샹크스를 써보니까 알겠어 샹크스로 그냥 가다가 공격 한번 뿌리면 그리폰 한번 뿌리면 애들이 픽픽 썰어주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검은수염은 이 원딜이 잘 안나와 어 너네가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검은수염이 원딜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 어 그렇기 때문에 샹크스 1등 주구요 공복빅망 내가 못 써봤는데 그래도 요즘은 다시 한번 뭐 재평가 많이 받고 있고 손에 익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자 그리고 3위 검은수염 4위는 레일리 5위는 CP0 루치 6위는 자 새로 랭크된 우리 아오키즈 쿠잔 6위입니다 6위 속성이 있어요 회복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스에이지 스킬 할 때 효과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7위 분사보 특성이 없어서 아쉬워요 딜은 좋은데 자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야 진짜 보아 행콕 석화에 검은수염이 녹습니다 행콕 8위 그리고 9위는 카이도우 평딜이 좋죠 평딜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신미호크 그리고 외과의로우 12위에 방어영 우루지까지 해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2위까지 순위를 매겨 뒀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1위에서 가장 베스트는 1위에서 4위까지 캐릭터를 두개 갖고 있는게 제일 좋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위에서 4위까지의 캐릭터 하나 5위에서 12위까지의 캐릭터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파티를 구성하면 내가 S리그까지 굉장히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거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없죠 지금 어 샘블즈보다 신소거가 더 좋다고 신미호크 행콕보다는 좋은데 음 자 여러분 여기서 더 논란이 되기 전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편집을 해서 기깔나게 올려드릴테니 네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리 땅땅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